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의 주제는 1, 2, 3위를 위한 불타 커리큘럼 가이드가 되겠습니다. 아 요새 이슈요가 불타오르고 있잖아요. 자 불타오르네. 파이어 이거예요. 자 1, 2, 3위를 위한. 선생님 이제 보통 이제 2, 3위. 2, 3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평도 앞두고 있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 1, 2, 3위들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. 이제는 뭐 찐 2, 3위, 짭 2, 3위 뭐 1등급에 막 다 뒤섞여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난장판이 됩니다. 이때 되면은. 왜?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아직 구평 전이라 모르잖아. 이제 구평 딱 끝나고 나면은 대략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죠. 아 아직 아니구나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막 뒤섞여 있어. 그래가지고 한 번 2등급 찍은 애들도 이제 아 나 이제 공부했으니까 1등급 올라갈 수 있지 막 이러고 또 1등급 중에서도 뭐 자신 없는 학생들도 있고 여기 뭐 찐이고 짭이고 막 뒤섞여 있어서 결국에는 뭐냐. 좀 이제 좀 친다 이거지. 좀 친다 이거. 약간 좀 거만한 친구들 이러고 들어오세요. 도와드리겠습니다. 선생님이 말이야. 노베이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. 원래 이제 선생님의 그 가장 그 시그니처 강좌 이름이 예전에 뭐였냐면은. 여러분들 그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한 실력지상주의. 실력지상주의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이 있었어요. 줄여서 실지주. 아 여기 오면은 항상 그 수강평이 항상 그거였죠.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. 선생님. 그래서 머리 깨는 머리 깨는 그런 수업. 선생님 이걸로 뭐 의대도 보내고 수학 100점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 메가스터디에는 사실은 이제 뭐 그 학생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은 내가 아니면 도와줄 수는 별로 없다 보니. 이제 그 특히 또 3.5 이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 스페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실력지상주의를 인간 커리큘럼에서 이제 빼버렸어요. 자 그러니까 이제 연초부터 선생님 어려운 거 언제 합니까? 어려운 거 언제 합니까? 이제 줄 서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을 이제 선생님이 지금 1, 2,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어서들 와라. 왜? 네. 하반기에 이제 드디어 그 커리큘럼이 속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미 오픈한 거 벌써 본 사람들도 있죠. 자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커리큘럼이 그 상승효과 기초 개념공사가 있는데 뭐 1, 2, 3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고는 해당사항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. 3.5부터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야. 상승효과 3.5라는 이 강좌가 선생님 수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메인이에요.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죠. 그래서 요거부터 들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거 다음이 이제 DB 3.5고 네. 선생님 저 시간이 좀 없습니다. 혹은 뭐 선생님 저는 이제 개념을 다 잡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. 약간 이런 뭐 찍먹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, 바로 이름하여 무엇? 불타오르는 불타 커리큘럼의 핵심 DB 되겠습니다. 아주 딥하게 불타는 거죠. 선생님 이제 그 요새 그 불이랑 좀 인연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집에 불이 났다가 이제 건강하게 다시 밥 많이 먹고 돌아왔어요.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 불타불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좀 찰진 거야.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스타 강사, 일타 강사 이런 말 쓰는데 어 그럼 나는 뭐 불타 강사라고 해볼까 해서 아 불타 강사의 신용이다.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. 그러고 놀고 있었습니다. 어쨌거나 이제 불타의 핵심이 뭐다? DB다. 아주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DB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지. 두 가지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? 상승효과 DB 있겠죠. 상승효과 DB 요게 있고요. 그 다음에 DB, DB 있죠. 항상 이렇게 이제 세트로 구성이 되니까. 그래서 상승효과 DB은 이제 개념인데 요건 조금 더 빨리 개강을 했어요. 그래서 매우 짧게 구성이 돼 있어서 뭐 밥 먹으면서 약간 그 쾌락적인 수업을 누가 만들었다고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평도 남겨주고 했는데 요거 아주 흥미진진해요.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개념을 처음부터 보기는 그렇지만 뭐 오개념 같은 거 있나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한두 개만 듣고 말지 마시고 그냥 이거 쭉 들으세요. 어 이거 뭐 9월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쭉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. 어 요거 아주 가볍게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. 교재도 없이.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마도 요쪽이 아닐까. 요 DB, DB 아닐까. 왜? 여러분들은 또 이제 뭐 책 놓고 문제 벗고 풀고 싶어 하잖아. 어려운 거 풀고 싶어 하잖아. 그래서 이제 요 불타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요 DB, DB에요. 물론 요거부터 이렇게 쭉 듣고 와도 되지만 진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진실의 방을 경험을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진실의 방으로. 이 생각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. 그럼 이제 진실의 방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가리 깨지면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이러는 건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. 일단은. 1, 2, 3, 2, 3이라고 한다면은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야. 어 이렇게 이제 쌉고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.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.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선생님이 체계화시킨 뭔가 선생님 나름대로 이론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걸러지겠지. 이거 봤는데 대가리가 깨지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하게 되면 아 나 짭이구나. 이제 이렇게 스스로 객관화가 될 것이고 오 괜찮은데 오 오 이승엽 좀 괜찮은 좀 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찐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죠?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 물론 얘네들을 들으면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설명은 선생님이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고 정리할 것도 정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 뭐 몇 강을 봐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하니까 요거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많을 것 같아요. 아마 지금부터는.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거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딥이 딥을 같이 보면서 상승효과 밥 먹으면서 보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뭐 찾아보고 하는 정도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한다? 막 불타올 수가 있다. 아 지난번에 이거 비디님 이거 CG 안되나요? 했는데 아 역시나 안됐어요. 죄송합니다. 무리한 요구에서 죄송합니다. CG는 안되고 그냥 우리 다같이 1, 2, 3, 2들 같이 불타올라 보자고요.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칼럼 안 읽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. 칼럼 조회수가 지금 미쳐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메가센 칼럼 보면은 2, 3, 2 칼럼이 지금 조회수가 50만이 넘어가지고 아니 누가 보는 거야 도대체? 아무튼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아 내가 그냥 2, 3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. 나는 지금 그래도 1, 2, 3이야. 나는 1이야 라고 하는데 약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완전 고정 1은 보통 없잖아요.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아 그래 내가 좀 이제 올라가도 되겠다. 쌉고수가 되고 싶어.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칼럼 보면 좀 찔리는 게 좀 덜 할 건데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동안 이제 보면서 이제 캐스 같은 것만 보면서 이제 캐스 맛집이에요. 이러면서 막 선생님 사랑해요. 이렇게 댓글 달으면서 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. 웬만하면 그냥 들어와 봐. 한번 진실의 방으로 들어와 보시고 또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수능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. 일단 이제 9월까지 얼마 안 남았죠. 9월 모평까지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. 디비딥 상승효과 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